어떡하냐 회사 그만둔 거 알면 실명하실 텐데 금설아 책임이 막중하다 돈 버느라 어 그건 뭐야? 잠깐! 이거 무슨 자료인데 누가 달라고 해서 아 갖다 주고 올게 그래 어휴 여태까지 고생이 많네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진짜 왜 그러니? 어휴 어휴 아휴 죽으면 안 돼 뭐야 너 말해봐 뭐 있지? 사실 잘렸어요 잘렸다 쉿 조용히 회사를 그만뒀다고?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어요 이번 일 때문에 뭐 다른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언니가 보면 쾌물을 것 같아서 들고 나가는 중인데 하 어디다 숨겼냐 이걸 아 그럼 이거 일단 내 방에 둬 그리고 식구들한테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걱정도 많으신데 너까지 보태지 말자 provided бы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